넌 여기 왜 내려온 거냐?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로 쫓겨왔냐고. 김사부님 말이다. 어떤 사람 같아? 좀 무서운 사람. 당신 뭡니까? 당신 진짜 의사 맞아요? 나 아픈 사람 고쳐줄 때는 의사였다가 너 같은 양아치들하고 붙을 때는 뭐 개처럼 굵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지 내가 좀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름 아름다운 시간이 없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